자 천연문 essential 441에서 450번 설명할게 this leaflet 이 leaflet은 contains 포함한다 leaflet가 나뭇잎이잖아 그러니까 leaflet은 나뭇잎처럼 가벼운 전단지 같은거 전단지는 안내물 같은거 뭔지 알겠지 자 이 전단지는 contains 함유한다 포함한다 뭐를 잠깐만 뭐를 컨테인이 컨테이너 알잖아 그지 지금 뭐 어떤 한국에 부산항이라는데 컨테이너 있잖아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담겨있지 컨테인이 포함하다 함유하는데 tain이 hold 정도의 의미야 이거 어근 나중에 설명할게 있다 뒤에 나중에 큰거 할거 있어서 포함한다 함유한다 뭐를 중요한 환자 정보를 뭐에 대한 진료에 관한 의학에 대한 메디케이션이 약인데 약에 관한 그리고 should be red MEDI가 다 의학적인 계열인거 알지 그래서 메딕이 위생병이나 이제 어떤 그 위생병 줄여서 이거에요 메디컬이 의학적인 메디케이션 약 약에 대해서 그리고 should be red PPP 수동태인거 알겠지 read red red read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모양 다 똑같은거 should be red 읽혀져야 된다 완벽하게 읽혀져야 된다 언제 before beginning treatment 치료를 시작하는 것 전에 요지가 뭐야 이 전단지 잘 읽어라 이거 이거 전단지 좀 이상하다 병원에서 쓴거니까 이 책 안내 책자 정도로 할게 many kinds of animal behavior 많은 종류들은 얘가 주어야 해석할 때는 some of many of all of 그냥 어떤 부분 같은걸 나타낼 때 그냥 오브 해석하지 않는게 편해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원래는 정확한거는 동물적인 행동의 많은 종류 이건데 근데 많은 종류의 그냥 동물적인 행동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게 더 편해 많은 종류들의 이해 안되면 그냥 동물 행동의 많은 종류들은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 문제 안나오니까 동물 행동인데 동물의 행동도 되고 동물적인 행동도 돼 그러니까 사람인데 뭐 진짜 그 어떤 연쇄살인이나 뭐 그런 말도 안되는 사건 이러나 하잖아 그런거 얘기하는 거겠지 동물적인 행동의 많은 종류들은 얘가 주어니까 아야 알겠지 주어가 복수니까 결과다 뭐해 습관의 결과다 뭐보다는 습관이란 거는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이 글감 많이 나와 habit이란 건 뭐 대신 쓰인 거 후천적인 거 뭐보다는 선천적인 거보다는 알겠지 습관이란 거는 후천적인 걸 얘기한다 환경 알겠지 radon of instinct 선천적인 거보다는 인스틱트가 뭐야 본능보다는 알겠지 본능이나 직감인데 직감이란 단어 intuition 꼭 알아도 이 단어 같은 단어다 그 다음에 앞에 i n이 없으면 tuition은 수업료 라는 뜻이다 b rather than a는 뭐야 a 보다는 b 알겠지 a 라기 보다는 b 이거 그리고 밑에 설명 밑에 이제 뭐가 많이 써 있을 거야 이거 단어적인 거는 시험 안 본다 그런데 시험 볼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시험 볼 거야 시험지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역시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말이 빠르면 지나치게 빠르면 얘기 좀 해주라 약간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약간 좀 빨리 하는데 늘어지면 너무 졸리니까 근데 학원 홍보 영상 그냥 입시 설명의 영상 찍는 거를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네요 흥분해서 밥도 안 먹고 그때 찍어서 너무 빨리 했는데 자 많은 종류의 이것들은 본능의 본능보다는 그리고 동물의 습관들은 잠깐만 동물적인 행동들이 후천적인 거니까 뭐 되는 거다 학습되는 거다 배워지는 거다 그치 타고난 게 아니다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는 바뀔 수 없지 그러니까 알아도 상식적으로 이 글감 많이 나오다 선천적인 거는 내 얼굴 색이나 머리카락 색이나 내 머리 색이 노란색으로 나올 수가 없지 왜 우리 부모님이 둘 다 노란 머리가 아니니까 이건 선천적인 거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염색하면 되는구나 근데 후천적인 거는 바꿀 수가 있지 얼마든지 이 얘기야 이거 동물적인 습관들은 인간의 관습들처럼 아 잠깐만 동물의 습관들이네 여기는 뭘 보면 알 수 있어? 인간의 관습들처럼 이건 거 보니까 이건 동물적인이라기보다는 동물의 이거겠네 동물의 습관들은 Can be changed 바뀔 수 있다 꽤 빠르게 우리 강아지는 안 바뀌더라고 자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다이어라 인스틱트 이건 그냥 어근 필요 없어 세 개밖에 세트가 없으니까 그냥 같이 외워 인스틱 익스틱 디스틱 EX가 바깥이잖아 밖으로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멸종한 사라진 익스틱션 멸종 익스틱기시 불을 갖다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익스틱기시가 소화하다 즉 불 끄다 이거 익스틱기셜 이하리부터는 뭐겠니? 소화기 알지? 파이어 익스틱기셜 아니 되고 그냥 익스틱기셜 되고 디스틱트는 뚜렷한 별개 이 단어 다 알아도 디스틱기션 구분 차이 뛰어남 디스틱티브 독특한 얘랑 다르지? 어? 뚜렷한 거랑 독특한 거랑 다르단 거야 알았지? 독특한 건 좀 특이한 거 있지? 특이한 거 디스틱기시 A from B A를 구별하다 from B B와 해야 되고 디스틱기시 A between B A와 B를 구별하다 대체? 자 443 해석 주의해 봐 투투 해석 투부정사 때 배웠지 Never를 빼고 해석해 봐 그럼 슬프지? 너는 너무나 나이가 들었다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기에는 이제 죽으라는 얘기지 이거 알고 너는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없다 이건데 자 봐 근데 Never가 있으니까 너는 너무나 네가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거 Never 절대 아니다 대체 네가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건 Never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역하면 이렇게 해석되게 되는 거야 이건 뭐 공실 같은 건 없어 이거는 형형사랑 부사해도 동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공식을 만들려면 만드는 건데 굳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거 Never 절대 아니다 또는 To Dream To Dream이 당연히 누구랑 병일구조 To Set 네가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꿈을 꾸을 수 없는 거는 Never 절대 아니다 요지가 뭐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다 목표를 그래서 내가 지금 새로운 목표를 취하는 거지 그치? 다음번 화이팅해서 너네도 무조건 인성을 보내고 나도 잘되고 같이 성공해보자 Let's not be content 컨텐트가 뜻 알지 단어 외울 때 다이어 같은 거 있잖아 너네가 아는 단어에서 일단 출발을 해 너네가 아는 뜻이 뭐야? 컨텐츠 컨텐츠란 건 안에 담긴 거란 말이야 안에 담긴 거 그 내용물 다 같은 뜻이야 내용물이나 목차 함유랑 과자 같은 거 이런 영어로 써있는 외국에서 사온 과자 있지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뒤에 컨텐 이건 무슨 말이야 영어가 안 써있네 어 유럽 갔다 가서 우리 누나 가서 사온 건데 영어가 안 써있다 뭐야 이게 독일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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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이것도 영어를 안 써요 왜 자 일본도 아니고 아 프랑스도 영어 안 쓰는구나 컨텐츠가 내용물 목차 함유랑 이런 뜻이 있는데 만족하는 있어 만족하는 좀 쌩뚱 같지 그 내용물이 안에가 다 있는 거야 안에가 다 있으면 과자를 딱 열었는데 내용물이 그렇잖아 우리 빼빼로나 이런 거 한국 과자 질소 과자잖아 그치 근데 일본 과자 같은 데만 내용물이 빵빵하지 보면 어때 만족하는 거지 어 괜찮다 한국 과자 보면 던져버리고 싶은 거고 만족하는 이게 나왔다 그렇지 그래서 be contented이나 content with a a에 만족하다 이거 명세형 당연히 content month 이거고 반이어는 앞에 this가 붙는 거 당연하겠지 한 번에 외워 자 그리고 이게 잘 쓰이지는 않아 잘 쓰이지는 않은데 만족하니까 뭐뭐 하려고 하는 거 또 살려고 하는 거 그렇지 내용물이 빵빵해 그래서 만족해 만족하니까 또 살려고 해 그래서 be content to가 뭐라고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let's not back let's be content to wait wait and see가 기다리고 보는 거니까 지켜보다 그러니까 not 빼고 해석할게 let's be content be content to가 뭐라고 뭐뭐 하려고 하다 지켜보려고 합시다 지켜봅시다 that's not 지켜보지 맙시다 지켜보려고 하지 맙시다 알겠지 be content to가 뭐라고 뭐뭐 하려고 하다인데 let's니까 뭐뭐 합시다 let us 줄임말 알지 let's 지켜봅시다 지켜보려고 합시다 let's not 지켜보려고 하지 맙시다 what will happen 무엇이 일어날지를 됐지 자 여기서 요지가 이미 나온거지 자 지켜 무엇이 일어날지 지켜보려고 하지 맙시다 뭐란 얘기야 확실한 행동을 하란 얘기지 but 하지만 give us give가 누구랑 병력이죠 b랑 let's가 생각된거지 let us가 알겠지 하지만 let's give us 우리에게 줍시다 뭐를 determination 결단력을 줍시다 줍시다 주시다 어떤 결단력이냐 to make the right things make a b 지겹다 이제 사격동사 make let have 있지 make a b b 자리에 뭐가 하나 등등일 때 동사 원형 그래서 해석 어떻게 a가 b하게 하다 해석공식 봐봐 어디 2페이지 올바른 것들이 해픈하게 할 결단력 됐지 뒤에 거 다시 해석할게 올바른 것들이 해픈하게 만든다 한다 이건 앞에 2가 있으니까 올바른 것들이 해픈하게 만드는 결단력 을 줍시다 알겠지 444번의 요지가 뭐야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기도하지 말고 행동 뭔가 액션을 취하자 알겠지 알겠지 다시 뭐 이거 SIST 가 서있다 정도 스탠드에서 파쇄한 거라고 보면 돼 이거 다 외워야 돼 수능이 나온 단어 전부 다 집어넣었으니까 SIST 가 니네가 아는 단어에서 출발해서 가지를 치라고 니네가 이 중에 아는 단어가 있지 뭐야 exist 존재하다 존재하다 어시스트 축구 좋아하면 무조건 알지 축구 좋아하면 그러니까 골만큼 공격 포인트가 있는 게 뭐야 어시스트잖아 골을 넣게 도와주는 거 두 개 바로 외우라고 어시스트 돕도가 지원하다 그 다음 RE가 다시나 또는 뒤로야 뒤로 뒤로 가게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뒤로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저항하다 반대하다 그렇지 몸 이렇게 뒤에서 안대 못 가리고 그렇지 저항하다 반대하다 persist 에서 PR이 through 정도의 의미야 그래서 계속 서 있는 거야 계속하다 계속되다 insist 주장하다 고집하다 그 안에서 짱 박혀 있다가 안 나오는 거야 계속 서 있는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계속 주장하다 고집하다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consist e는 뭐뭐에 있다 이거 100% 자동사다 수동 테스트이면 안 되니까 주의해 알았지 consistent consistency 다 알아둬야 돼 앞에 IN이 붙으면 당연히 일관성 없는 모순된 이게 되는 거고 success 성공은 이게 그러니까 딱 공식이 있잖아 not a but be 이런 게 딱딱딱 안 떨어지는 게 많이 있어 없으니까 거기 문맥에 맞게 좀 다듬어야 돼 성공은 does not consist 잊지 않다 뭐해? 절대 실수를 만들지 않는 것에 잊지 않다 never got 있으니까 making blunderst 실수를 만드는 것 미스테이크보다 좀 큰 실수 있지 이게 blunder야 돈 천원 잃어버린 거 미스테이크인데 blunder는 100만원 200만원 잃어버린 거 이런 거 그렇지?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에 not 잊지 않다 does not consist 잊지 않다 어디에?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에 잊지 않다 but 그게 아니라 never making the same one 원이 뭐 대신 쓰인 거? blunderst 그렇지? 그러니까 blunderst 복수라고 100% 무조건 원지인 건 아니야 당연히 당연히 실수를 또 하면 안 되지 실수 한 번 한 거 그러니까 성공은 잊지 않다 뭐해?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에 잊지 않다 그게 아니라 never making the same one 같은 실수를 절대 만들지 않는 것에 있다 세컨드 타임 두 번째로 뭔지 알겠지? 처음에는 틀릴 수 있어 두 번째는 용서 안 한다는 얘기지 원은 대신에 당연히 blunder 대신에 쓰인 거고 rest 어 휴식은 rest도 두 가지 알지? 휴식과 나머지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게으름도 되고 나태안도 되고 쉬고 있는 이것도 되고 어? 빈둥거리다 동사 뜻은 자 게으름은 아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다 자 이 문장 어디까지 그러면 요지 파악할 수 있니? 그러니까 휴식하고 있으면 만약에 내가 세상이야 언제 하겠지 나는 어 근데 수석사님이나 다른 분이 쉬고 있어 쉬고 있으면 내가 뭐라 그래 어 쉬세요 하겠니? 그치? 뭐라고 하겠지? 근데 쉬는 건 나쁜 거니까 고용인 입장에서는 근데 휴식은 게으른 게 아니다 여기서 요지가 나온 거야 뭐란 얘기야? 쉬게 하란 얘기지 그치? 얘 기억나지? 톱을 갖다가 나무를 계속 썰면 어떻게 돼? 나무를 톱질하면 뭐 이제 나중에 무뎌지니까 많이 안 썰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쉬면서 갈아줘야지 휴식할 때 뭐 해야 돼? 게임하면 안 되겠네 게임 나처럼 자학이냐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리고 to lie sometimes on the grass 누워있는 것은 때때로 뭐해? 풀 위에 잔디 위에 나무에 아래 있는 풀 위에 누워있는 것은 그러니까 to lie sometimes on the grass 같은 표현이 뭐야? rest지 이거는 동사가 누구야? easy 왜 easy니? 왜 easy야? 얘가 주어니까 알았지? to lie to lie 가 주어니까 당연히 easy 이 문장은 어디까지 읽으면 돼? 여기까지만 콤마콤마 다 필요 없지 리스닝과 watching은 뭐겠니? 분사 구문 그치? 분사 구문이 알겠지? 듣는 나무 이거 이상하잖아 그치? 현재 분사 아니고 동명사 얘가 주어면 뒤에 동사하게 되는데 듣는 것은 절대 이거 아니다 왜냐하면 얘가 주어가 아닌 이유 듣는 것은 이게 아닌 이유 얘의 동사가 없어 다시 할게 listening or watching이 watching의 동사가 얘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to lie sometimes on grass under trees의 동사가 안 나와 그거의 동사가 얘야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이 중간 또는 뒤에 나올 때 대표적인 3가지 뭐뭐 하면서 그리고 나서 왜냐면 경나지 들으면서 to the murmur of water 물의 뭐뭐를 또는 watching 보면서 뭐를 클라우즈가 float하는 걸 watch 지각동사지 watch A, B 비자리에 뭐가 나와 동사원형이나 아닌지 watching 하면서 클라우즈가 float 떠다니는 걸 across the sky 하늘 가로질러서 자 머머러가 뭐야 중얼거리다 이건데 그냥 그렇게 외워 아이 참 외교하려고 별지도 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연상안개법 같다 그러니까 혼용해서 외우라고 그 니네 뭐냐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대박났잖아 대박났는데 음악 처음 부분에 뭘 시작되는지 기억나지 마마 계셔야 되잖아 엄마 보는 거 마마 대신에 뭐뭐 해 그냥 근데 처음 도입 부분에 야 얘네가 락그룹이란 말이야 락커들이야 락커 근데 소리지르고 하지 않겠지 여기는 뭐뭐 한단 말이야 뭐멀 중얼거린다 중얼거리고 속삭인단 말이야 그렇게 외워 마마 시작하는데 뭐멀 속삭이면서 중얼거면서 시작한다 그렇지 물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대체 또는 보면서 뭐를 클라우드가 플로트하는 걸 하늘을 가로질러서 이거는 is a waste of time 시간 낭비다 by no means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렇지 민지가 보니 민은 명사 뜻 평균 형용사 뜻 비열한 인색한 동사 뜻 의미하다 의도하다 민지가 뭐야 수단 이나 방법 그렇지 by or means 모든 수단에 의해서 다 하는 거야 반드시 by no means 어떤 수단을 써는데도 no 안 돼 그래서 이건 never 절대 같은 표현 on no account 다 외워라 이거 on no account on no condition in no way under no circumstances 이럴 거 없지 어떤 상황에서도 account 이거 그냥 이걸 외우면 되지 어떤 condition에서도 no야 어떤 방식에서도 no야 어떤 상황에서도 no야 이거 외울 표현은 아니야 이거 on no account 이것만 외워 like an artist 예술가처럼 어떤 예술가냐 추구하는 뒷쫓는 both a and b 둘 다 추구하는 예술가처럼 예술가에 대한 비유지 이거는 그렇지 잘 들어봐 대상만 바뀌는 거지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예술가처럼 어떤 예술가 enduring excellence 지속적인 오래가는 탁월함과 그리고 충격적인 creativity 충격적인 쇼킹한 창의성 둘 다를 추구하는 예술가처럼 위대한 회사들은 둘 다 추구한다는 얘기야 얘네처럼 위대한 회사도 이거 둘 다 추구한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안 읽어주대 이거 같은 얘기야 어차피 그러니까 텐션이 뭐야 continuity가 continuity가 뭐든지 쓰인거 enduring excellence 대신 쓰인거 change가 뭐든지 쓰인거 바뀌잖아 바뀌니까 당연히 creativity 창의적인거 그렇지 자 Enduring 이거 단어 또 외울게 Enduring 단어 또 나오지 뭐라고 나와 이것도 연상학기법으로 할게 독립투사들이 묶여있는 거야 묶여있는데 인두 갔다가 인두 뭔지 알지 인두 갔다가 이거 인두여 하면서 지지는 거야 인두여 하면서 지지는 거야 근데 독립투사가 참아 안 참아 다 말할게 하지 않지 독립투사가 그래도 참는거지 안말해 침뱉고 인두 지지는 인두여 하면서 지지는데 참는거 인두여 뭐라고 endure 인두여 뭐라고 참다 나 이 방법 원래 싫어한다 근데 가끔 혼용을 하는 거야 Enduring 그러니까 참는 오래가는 탁월성 XL이 뛰어나다 빼어나다 이거잖아 그치 오래가는 탁월성 그니까 탁월성이 오래가야 된다 뭐 진짜 잠깐 잠깐만 탁월하고 또 내일 탁월하지 않으면 안되잖아 그치 그거라 shocking creativity 정말 놀라운 창의성 이 둘다를 추구하는 예술가들처럼 위대한 회사들은 추구한다 포스터가 펄스 대신 쓰인 거야 포스터가 뭐야 포스터 기리다 촉진한다 촉진한다 뭐를 긴장감을 촉진한다 긴장감을 뭐 사이에 지속성과 변화 사이에 알았지 뭔 얘기지 알았지 지속성을 1순위 change가 1순위 이거에다가 저거에다가 텐션을 조성한다는 얘기야 paraphrase가 이제 말을 바꿔쓴 부분 얘기하는 거야 paraphrase가 continuity가 뭐 되니 쓰인 거 enduring excellence change가 뭐 되니 쓰인 거 shocking creativity 대체 자 우리의 삶은 무대이다 무대 단계도 되고 무대는 되는데 무대이다 either a or b 알지 a나 b 둘 중에 하나 배워라 노는 걸 플레이가 이거 언어 유의를 한 건데 무대니까 어차피 진짜 야 무대에서 만약에 죽어 진짜 죽어? 그건 아니지 드라마에서 이제 배우들이 많이 죽잖아 그래서 진짜 죽는 거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거 아니니까 죽는 척 많이 막 재밌게 하는 거지 노는 걸 배워라 하든가 플레이 연기하는 걸 배워라 그리고 take it 당연히 무대 위에 있으니까 그것을 심각하게 아 나 죽었네 진짜 큰일 났다 나 죽는 장면인데 나 죽을 거 같아 이거 아니잖아 그치 take it 그것을 받아들여라 lightly 가볍게 받아들여라 또는 반대가 나오겠지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또는 그것의 문제들 bear 해라 patiently 인내심 있게 참을성 있게 그렇지? 그러니까 가볍게 살든가 아니면 그냥 인내심을 인내심 있고 참고 참고 이겨내든가 bear 별 듯 달아나야 돼 스토리 짜서 왜요? 품어 새끼를 품었어 생각도 품는 거고 새끼 품는 것도 다 품는 거잖아 새끼를 품었어 새끼를 품었단 말이야 화를 품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화를 터트리는 게 아니라 화를 참는 거지 그게 참다야 그 다음 계속 새끼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 이해 되지? 낳다 품다 찾다 낳다 곰 외우지 말고 과거가 born고 과거 분사 born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 태어났다 할 때 어떻게 해? I was born 이렇게 하잖아 나는 태어나졌다 그렇지? 우리가 나은 게 아니라 나아진 거니까 수동태지 다음 responding 반응하는 것은 응답하는 것은 뭐해? 한 요청에 뭘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렇지? 이거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은 완전한 There is just no way 방법이 없어 어떤 방법? 명사다면 주호사 어떻게 해석해? 주호가 동사하는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철벽이지? 이거를 가지고 요청에 응답하는 것은 근데 행운을 빌어 난 너 망했으면 좋겠어 내가 행운을 빌어 로 응답하는 것은 더 큰 호의의다 뭐보다? 대답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거절하라는 얘기지 야 나 10만원만 빌려주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없어 근데 좀 빌렸으면 좋겠다 이거 하라는 얘기지 뭐보다? 한번 빌려줄게 이거보다 With the maybe that's maybe maybe 아마도 보다 어떤 아마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아마도 자 Be going to가 뭐야?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Be never going to happen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That 절대 일어나지 않을 아마도 보다 알겠지 이번 주 토요일날 나랑 영업으로 갈 수 있니? 아 미안한데 못 갈 것 같아 재밌게 봐 이게 낫다는 얘기야 뭐보다?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한번 볼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 왜? 상대가? 기대하니까 뭐 하지 말라? 449는 희망구문을 하지 마라 450번 갑니다 여기 특수구문은 필기는 안했는데 정말 정말 중요해 요거는 해석공식 펴놓고 해 해석공식을 펴놓고 도치된 주어 부분이지 도치된 주어 도치된 주어 하나씩 갖게 격파해서 이거 외워야 돼 이것도 다 외우는 거 시험 볼 거다 도치된 주어인데 이제 부정어로 시작됐지 요거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 도치되면 어떻게 됐나? 비동사 도동사 또는 부 부, 더즈, 디드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자 not only, 더즈 얘가 그래서 앞으로 나온 거야 그렇지? 원래 문장이 어땠었니? 어팻 not only provide 요건데 요거 여기 있는데 not only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부정어가 앞에 나가서 어떻게 된 거야? 도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비동사나 조동사가 주 앞으로 따라 나갔지 해석공식 보면 비동사나 조동사가 주 앞으로 따라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또는 do가 do는 왜 튀어나왔냐 이게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그걸 앞으로 보내면 되는데 일반 동사는 100% 앞에 뭐가 생각됩니다? do, does, did 그치? provide 동사 언약이면 do provide provide s가 붙었으니까 does 알겠지? 그래서 does가 앞으로 나간 거야 여기서 알겠지? 좀 시끄럽지? 자 애완동물이 컴퍼니를 제공할 뿐만 아니다 다시 애완동물이 컴퍼니를 제공할 뿐만 아니다 컴퍼니가 뭐야? 같이 있는 사람 동료 동행 이거란 말이야 애완동물이 컴퍼니를 제공할 뿐만 아니다 요지 끝 이것뿐만 아니다 애완동물을 길러라 이게 요지지 애완동물의 장점 그렇지? 또한 그것은 fed 되어줘야 된다 feed의 PPG feed가 뭐야? food는 음식 feed는 음식을 먹이다 그것은 fed 되어줘야 된다 exercise 운동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cleaned 씻겨줘야 된다 즉 오너들은 feel needed 필요 되는 것을 느낀다 그들의 애완동물들에 의해서 그렇지? 고생 많았다